메이저들의 손길이 닿는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빼어난 수급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요즘 참 하루하루 시장이 어렵습니다. 많은 종목들의 주가의 위치는 낮아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뜻 매수 버튼 누를 종목이 잘 안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까지 메이저들이 담아가고 있는 종목들 옥석가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함께할 MTNW 이형빈 위원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메이저 수급 어디쪽으로 쏠려 있을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2시 기준에 수급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 수급에 손받김이 참 많아서요. 그 부분은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와 카카오,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삼성전자 기하까지 담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에서 강부합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다시금 또 등을 돌렸더라고요. 카카오의 수급도 앞으로의 흐름이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그런가 하면 기관 수급으로는 LG 이노텍과 삼성 SDI, LNF, SK바이오사이언스, DB하이텍 올라와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오늘 2차 전지주 담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 보이는 연기금에서도 삼성전자가 매수 유입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LG 이노텍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 먼저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반등 나서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원한 반등은 아니고요. 오늘 장 초반까지는 대량으로 담아갔었거든요. 삼성전자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선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드리기 전에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오늘 매수 포지션이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바이든 방안 관련해서 그리고 실적입니다. 두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바이든 대통령 방안 수혜주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본격적인 반등은 좀 힘들 것이라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가 돼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지만 오늘은 들어왔지만 지금 연속성을 좀 더 봐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달러온 환율의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참 대형주의 랠리가 이어지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격 반등은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이야기 주셨고 위원님께서 아까 밖에서 이야기했을 때 DBITEC 이야기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쪽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DBITEC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금 외국인 기관 연기금의 포지션이 실적 주도를 지금 담고 있다. 그중에 DBITEC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탑티어 종목으로 꼽히는 종목이 DBITEC인데 올해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46% 정도가 지금 1분기에 기록을 했다 하니까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한 10%에서 20% 정도가 나온다라면 아주 준수한 실적으로 볼 수 있는데 46%라는 건 정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DBITEC 같은 경우는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를 할 때 목표가를 13만 원까지 제시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7만 원대입니다. 7만 원대라서 아직도 조별료권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DBITEC 지금 7만 천 원 돌파하는 상황 오늘장에서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주시는 만큼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기관의 수급이 궁금한데 2차전지 오늘 대량으로 담아가잖아요. 2차전지단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시각이 궁금합니다. LNF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 기관 연기금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 LNF 같은 경우는 양극제 매출이 급성장을 하면서 지금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1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관에서 LNF를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방안 관련해서도 전기차 관련주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배터리 양극제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NF도 역시 오늘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NF 흐름 요즘 너무 좋습니다. 지난 김요일에 6% 상승 마감 지금도 4% 안팎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연일 담아가고 있는 종목이죠. 아직도 좋다라는 이야기 주셨고 위원님 그럼 여기에 보이지 않는 2차전지 주 안에서도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LGN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분기,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이 올해 이루어질 종목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LGN 솔루션도 지금 바닥 반등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2분기, 3분기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LGN 솔루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의 2차전지 주 내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은 LG에너지 솔루션이다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위원님 그럼 오늘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종목이 뭘까요? 아무래도 저는 DB하이텍, DB하이텍이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바이든 방안 관련해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 아직도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런 부분에서 DB하이텍을 좋은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DB하이텍 좋다 좋다 이야기 주고 계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위원님 탑핏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 온 종목은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대차, 전기차 부품을 납품을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구조원을 투자를 해서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을 할 것이라 하는데 여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GV60 관련해서 부품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부분도 모멘텀이 가능한 종목이다. 지금 매수가 7,800원, 7,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는 9,4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핏주 현대공업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 좀 눌린 목인 거죠? 매수가 7,730원 이하에서 들어가자라는 사인 주셨고 목표가 9,4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 8,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AS 기대해 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형빈 위원님과 함께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